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엄정면 율룡리 북충주산업단지와 동충주IC 인근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1150평의 창고 공장 신축적합용지를 소개해드릴거구요. 다음시간엔 시골생활이 불편할것같지 않은 충주와 원주의 중간쯤에 위치한 매매가 2역 경량철골조의 실속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구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소개토지의 항공사진입니다. 토지의 지형이 참 자유분방하게 생긴게 흠이긴 하지만 충주, 원주, 제천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동충주IC와 북충주산업단지가 지척으로 창고 공장용지로 적합합니다. 토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구요. 토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중인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 율룡리이구요. 동충주IC 5분, 북충주산업단지 10분, 충주도심 20분, 원주와 제천으로 향하는 대로까지 3분여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쪽 방향 5분 거리에 엄정면 소재지와 남한강 목게 나루터가 있구요. 소개토지의 뒤편으로 약 15가구의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늘 소개토지의 지목은 전과 답으로 1150평의 면적인데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와 추락지구를 겸한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 건폐율은 아주 넉넉할 듯 하네요. 앞에 보이는 이 밭과 뒤편의 답이 매매대상 토지이구요. 이곳으로부터 저 끝까지 약 98미터가량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2차선을 따라 3분을 진행하면 충주, 원주, 제천으로 향하는 대로에 닿는 건데요. 대로에서 3분이면 동충주 IC, 5분이면 북충주 산업단지, 15분이면 충주도심, 30여분이면 원주와 제천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생겼다고는 결코 고집히울 수 없는 요 토지를 창고나 공장의 신축적합 용지로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지금 흐르는 곡인 베토벤이 에그멘트 4곡 들으시면서 약 6분 30초 정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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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충주IC와 북충주산업단지 인근 공장이나 창고의 신축용지로 적합한 2차선 접농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3802제곱미터, 1150평이고요. 수지지는 충주시 엄정면 율룽리에 위치해 있네요. 농도지역은 계획관리와 자연 녹지와 추락지구가 섞여 있고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전과 답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형은 부정형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남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공장 또는 창고의 신축용지로 적합합니다. 평당 공시시가는 15만 천원, 평당 매매가는 50만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5억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의 추락지구가 섞여 있어 건폐율이 넉넉하게 잘 나옵니다. 동충주 IC까지 5분, 북충주 산업단지까지 10여분, 충주도심 15분 거리에 위치하는 창고, 공장, 용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